아 은영아 괜찮아 잘하고 싶은데 잘 나지지가 않아 뭐가 엄마 너 설마 또 그 환영에 눌린 거야 언제부터 여기 온 첫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랑 당장 서울을 너 기절시켜서라도 내가 끌고 갈 거니까 나 막지마 어 너 절대 그냥 여기 못 둬 어 애초에 니들 둘은 엮이지 마라 니 옆에서 10년이야 이정도 가문이 있어 날아와 놔 이거 안가 진짜 죽고 싶어?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안가 지금 뭐하는 거야 삼자는 빠져 나랑 은영이 우리 주사이에 아 아 아 이제 좀 떨어지죠 아 나의 데리고 나갈 거니까 당신도 빨리 짐 챙겨서 나가면 빨려 가자 은영아 아, 넌 췄어? 나 나 췄잖아 야 어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지금 니 옆에 있는 그 사람 널 잘 몰라 널 퇴원하고 마크 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